안녕하세요.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세 번째 문제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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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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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문제입니다.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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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문제 thinking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. 집중력, 기억력,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매일 찾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. 안녕하세요. 93초 안에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. 그럼 시작합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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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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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다 되었어요.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? 모든 문제를 다 풀었네요. 집중력, 기억력,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매일 찾아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.